이상전압의 발생원인 내적인 원인과 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내적인 원인은 충전전류를 차단할 때 발생되는 충전전류를 차단할 때 개폐서지 이거는 보통 개로 할 때가 폐로 할 때보다 이상전압이 더 큽니다 충전전류를 차단할 때 생기는 이상전압과 개폐서지 열고 닫을 때 섬락이 발생하면서 그때 발생되는 이상전압입니다 이때 대부분 개폐서지 이상전압은 정상전압에 6배 이상의 전압이 발생됩니다 충전전류를 차단할 때 개폐서지인데 예를 들어서 SA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서지협숙입니다 삼상모선에서 알상 S상 T상에 22,900 모선입니다 22,900 모선입니다 22,900 모선입니다 몰드 변압기가 있습니다 인출형의 표시입니다 열고 닫을 때 빼고 넣었다 할 수 있는 인출형의 표시이고 V12 진공차단기입니다 선로가 이상이 생기고 이 몰드 변압기를 사용하고 투입 개방을 하다가 보면 개폐 이상전압이 생깁니다 개폐 이상전압은 특히 V12의 개폐 이상전압은 차단기 중 가장 개폐 이상전압이 큽니다 그래서 예를 열고 닫았을 때 이상전압이 발생하면 몰드 변압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요렇게 화살표되어 있는 요것들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 이상전압을 대지로 어수하는 겁니다 에세이입니다 부하척의 시설대 변압기 전동기 즉 주 변압기 전단의 시설대에 있으면 대부분 다 에세이입니다 시비와 몰드 변압기 사이에 에세이를 설치합니다 이 사이에 에세이 목적은 바로 개폐 이상전압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폐 이상전압 방지입니다 그만큼 개폐 이상전압이 많이 생기는데 특히 V12는 차단 능력이 순간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에 개폐 이상전압이 많이 생겨서 이 몰드 변압기에 영향을 줍니다 다음이 이제 외적인 원인은 직경래 유도래 다른 선과 혼촉 수목과의 혼촉 이런 것들이 개폐 외적인 원인입니다 직경래는 가공지선을 유도래는 매설지선을 다른과의 혼촉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프 세트를 설치하고 수목과의 혼촉은 특별한 방법은 없고 이격 거리를 표준 이격 거리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공지선은 지지물 최첨단의 꼭대기에 설치합니다 최정점의 설치합니다 일반적으로 가공지선은 이회선을 시설하는 게 좋습니다 이회선이 차폐 효과가 좋고 두 번째는 보호각이 45도 이내입니다 즉 다시 하기 위해서 크로우스암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시설되어 있다 제일 위에 가는 게 항공장애구입니다 구가 있고 그리고 그 밑에 가공지선이 지나갑니다 전력선이 R, S, T 상이 지나갑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부분 삼각형 배치가 바로 오프 세트입니다 이게 오프 세트입니다 그래서 삼상 단락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삼각형 배치를 해줬고 이거의 각이 이 각이 이 각이 이 각이 바로 차폐각입니다 보호각이 45도 세 번째는 그때 보호효율은 97% 이상입니다 가공지선은 직경래를 방지하고 지짐을 최정점에 설치하고 이회선 차폐가 효과가 좋고 보호각은 45도 이내고 그때 보호효율은 97% 이상입니다 자 역섬낙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매설지선 이 부분을 역섬낙이라 하나 적어놓습니다 역섬낙은 가공지선에 가공지선이 있고 그리고 전설로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에 탑각의 접지장이 있습니다 탑각 접지장 가공지선이 4전류를 포착합니다 그러면 가공지선에서 포착한 4전류는 탑각 접지장을 통해서 대지로 어서 해야 됩니다 근데 이 탑각 접지장이 크면 가공지선이 포착한 4전류를 대지로 방전 못합니다 에자나 전선에 섬낙을 일으킵니다 자 한 번 낙래된 4전류는 탑각 접지장을 통하고 대지로 흘러 이르는데 이게 크니까 이 전선의 고절인을 형성하면 에자도체나 에자나 전선 도체 전체에 섬낙을 다시 일으킵니다 그걸 역섬낙이란다 한 번 떨어진 4전류가 다시 섬낙을 일으킨다 이게 역섬낙입니다 탑각 접지장이 클 때 일어납니다 그거에 의해서 생기는 게 바로 요도래입니다 그래서 요도래와 역섬낙은 탑각 접지장을 적게 하고 매설지선을 시설해줍니다 탑각 접지장을 적게 하기 위해서는 매설지선을 설치합니다 매설지선은 집중 접지와 분포 접지로 나누어집니다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사기사 실기에 가서 다시 배우겠습니다 요도래는 한 번 낙내된 4전류가 탑각 접지 쪽으로 통해서 대지로 흘러야 하나 탑각 접지장이 클 때 낙내된 4전류가 대지로 흐르지 못하고 전선이나 애자 전체 고전위를 형성하다가 그 자리에서 다시 방전을 일으키는 것을 역섬낙이란다 이 역섬낙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애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구 여덟 아홉 열 개 여기에 전선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요렇게 끝에 전선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요렇게 황을 설치해 줍니다 철탑에 끝이 그러면 낙내된 4전류가 요 위에서 낙내된 4전류가 그냥 대지로 어사하는데 다시 섬낙을 일으키라도 요게 차패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차패되어 요걸 초 호 환 아킹 혼 혼처럼 둥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선이고 원래 이 애자가 10인치 애자 254mm 현수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측 이렇게 나열해져 있는 애자를 현수해자로 합니다 현수해자가 두 개 이렇게 같이 씻을 때면 1년 2년이라 합니다 보통 154 이상 154는 1년이고 345 765는 다 2년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54mm 현수는 일반적으로 섬납전압이 제일 높은 게 유중파괴입니다 기름 속에서 파괴되는 것은 140kV 끝이 견집니다 충격섬낙이 생긴다 125kV 끝이 생깁니다 뭐가 254mm 애자 하나가 그 다음에 건조섬낙일 때 80km 비가 약간 오는 추수섬낙일 때 50km 정도 견집니다 그러면 원래는 이 애자 이 애자 이 애자 이 애자들이 전압 부담이 평균화가 돼야 되는데 애자의 전압 부담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얘가 22%입니다 전선에서 가장 가까운 애자가 22%의 전압 부담을 갖고 철탑에서부터 3분의 1 지점에 있는 애자 얘가 바로 전압 부담이 최소입니다 약 6.5% 정도 전선에서 제일 먼 철탑에서 지지물에서 가장 가까운 애자가 약 8% 애자의 전압 부담이 이렇게 서로 다릅니다 그 이유는 이 애자와 대시관 옆에 있는 철탑과 정전 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애자와 대시 애자와 치지물 사이에 서로 거리가 다르고 각도가 다릅니다 정전 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애자의 전압 부담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걸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환을 이렇게 설치해 놓으면 얘와 대시관 얘와 대시관 정전 용량이 균등하죠 차폐됐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초호환입니다 초호환은 결과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애자 애자 연의 전압 분담을 평준화해줍니다 또 역섬낙을 방지합니다 역섬낙은 역섬낙 방지를 위해서는 탁각 접지 저항을 적게 해줘야 됩니다 탁각 접지 저항이 크면 일어나는 게 역섬낙입니다 역섬낙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봅시다 선로의 이상전압은 선로를 열고 닫을 때 생기는 개폐서지 충전 전류를 차단할 때 생기는 개폐서지 수목과의 혼촉 다른 선과의 혼촉 유도래 직경래 이런 것들이 선로에서 일어나는 이상전압들입니다 그럼 이 이상전압이 부하에 들어오게 되면 부하의 절연은 다 파괴됩니다 그렇다고 부하의 절연을 파괴하지 않기 위해서 절연을 가장 강하게 만들어 놓으면 경제적인 손실도 생기지만 송전효율이 떨어집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너무 예민하게 만들어 놓으면 계속 차단되고 계속 전전되는 현상이 생겨 나옵니다 그런 송전이나 배전 수배전 설비의 전체의 시스템을 가장 절연이 잘되게 만들어놨는 것을 절연협조라 합니다 그 절연협조에 가장 기본되는 게 바로 피뢰기입니다 이게 이제 이상전압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대책이 LA 수영가 입구에 설치합니다 SA 변압기 입구에 설치합니다 얘는 내격에 의한 뇌전류를 방전합니다 얘는 개폐 이상전압을 방전합니다 얘는 개폐 이상전압을 방전합니다 에너지 없으면 그러면 피뢰기는 요렇게 생겨먹었습니다 기호는 LA입니다 0kV 0A 0은 정격전압입니다 공안피아는 공칭 방전전류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얘는 군작전으로 보면 수색됩니다 제일 천방에 나가서 내 전류가 오는가 안 오는가를 감시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내 전류에 의해서 감기하고 고장이 정리가 된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이상이 생기면 건전 부분과 차단 부분을 분리해야 되죠 그게 바로 차단기입니다 또 절영용 표제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립니다 차단기와 전력용 표제의 차이점은 뭐냐 여러분들은 흔히들 재투입 불가입니다 그거 하나만 이야기합니다 차단기는 지 혼자 절대 동작 못합니다 보호 개정기가 있어서 보호 개정기의 시그널을 받고 신호를 받고 차단을 합니다 그런데 전력용 표제는 특공대입니다 이건 작절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나오면 군용으로 군설비로 방어설비로 대전차 장애물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폭파해서 도로를 막아버립니다 그런데 차단기는 뭐예요 검문서입니다 판단하고 차단하고 보내주고 차단하고 그 보내주고 차단하는 것은 누가 결정합니까 보호 개정기가 결정합니다 그럼 이제 시스템을 한번 봅시다 이상전압이 발생돼서 그 이상전압을 최첨단에서 발견 조치하는 게 바로 피뢰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보호 개정기의 협조에 의해서 차단기가 동작하고 차단기가 동작하기 어려운 순간적인 전류 너무 빠르고 너무 순간적으로 큰 전류가 들어온다 그러면 누가 차단합니까 PF가 차단합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 배워야 할 이상전압 및 차단 팝입니다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서 개요가 어느정도 잡혔습니다 LA 약호입니다 얘는 1종 접치고 단선도 싱글 라인입니다 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피뢰기는 단위가 뭐냐 피뢰기 단위 어떤 사람한테 질문하니까 삼상이니까 삼조가 한 피뢰기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묻는 것은 그 피뢰기의 단위가 아니고 피뢰기는 단위가 안패합니다 피뢰기 단위는 뭐다 안패 왜 뇌전률을 방전합니다 속률을 차단합니다 피뢰기는 LA는 뇌전률을 방전 속률을 차단합니다 자 우리 하나 생각합시다 책에 있는 그림이 잘 돼 있으니까 책 그림을 보고 설명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피뢰기 LA 라이팅 어레스트 내 외부 이상전압을 대지로 방전 이상전압의 파곡값을 낮추어 기기를 보호하고 기기의 철연 레벨을 경감하여 경제성을 확보하는 장치다 자 경제성을 뭐한다 확보한다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하마 아까 내가 설명했던 철연협조의 기본입니다 철연협조의 기본이 바로 피뢰기 피뢰기는 달리 이야기하마 가장 적은 가격으로 경제적인 부담으로 선로를 보호하는 가장 효과있는 보호방식이다 그래서 철연협조의 기본이다 자 책을 일단 한번 봅시다 기능은 정상시 정상시는 뭐예요 정상시 단자전압의 값이 일정값 이하가 되면 방전을 중단합니다 LA 단자전압이 일정값 이하가 되면 방전을 중지합니다 정상상태로 정기를 흘려보냈습니다 이상시의 정상시는 LA 단자전압이 일정값 이하일 경우 방전을 중지하고 정상상태로 통전합니다 그러면 속률을 차단할 때 이상전압이 내섭했을 때 이상전압이 내섭했을 때 이때는 뭐가 방전이라고 되어 있는 화살표에 직렬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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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방전을 하다가 보면 단자전압이 일정값 이하로 됩니다 그때는 방전을 중단합니다 그러면 피레기는 선로와 무슨 연결이 돼야 됩니까 병렬로 연결돼서 단자전압을 보고 이하가 되면 정상상태는 선로를 정상적으로 유지해주고 이상전압이 내수하면 속류를 차단하여 대지로 병렬 연결해서 이상전압을 방전합니다 그럼 이 피레기의 구비조건은 구비조건 제일 먼저 충격파 이상전압은 뭐하게 해줘야 됩니까 낮게 해줘야 되고 상용주파수 허용단자전압 정상상태의 주파수가 상용주파입니다 그때 허용단자전압 얘는 정상전압입니다 이거는 높아야 되겠죠 충격파 이상전압은 낮게 하고 상용주파 허용단자전압은 높게 하고 세 번째 속류 차단 능력이 우수하고 네 번째 방전하는 양 방전 내량이 크고 이게 피레기의 구비조건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보기에서 찾기 쉽습니다 피레기의 역할만 생각하면 이상전압이 내섭하면 내조류를 방전하니까 이상전압은 낮게 해줘야 되고 상용주파 허용전압은 정상적일 때는 단자전압을 높게 해줘야 절연이 잘 됩니다